안녕하십니까. 2월달 아이폰 점프 배터리 애플 점프 배터리 출장 교체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만 가능하고요. 서울 지하철 인근 지역만 가능하고 애플 아이폰 6, 6S, 7 배터리 정도만 출장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6S 플러스나 7 플러스 등 배터리는 추후에 업데이트되면 입고되면 그때 출장이 가능하고요. 서울 지역만 가능하고 당일 출장도 가능합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받는 비용 그대로 받구요. 여기에 다만 추가적으로 출장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최조 5,000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 지역에다가 차등으로 출장 서비스 요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바로 현장에서 교체를 하고요. 교체 작업 시간은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220V 콘셉트가 있고 작업대가 있는 환경에서 부르셔야 됩니다. 220V 꽂는 환경이랑 작업대가 조그맣게 있어야 되구요. 바로 현장에서 교체하고요. 2월달에 서비스 신청하시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고정테이프, 방수테이프, 액정 방탄필름까지 3가지로 기존에 따라서 사은품을 제공합니다. 애플 전품배터리 성능성태가 확인이 바로 가능하구요. 용량, 사이클 완전히 세고인 애플에서 취급한 애플 전품배터리입니다. 애플 전품배터리 교체하고 싶으시다거나 출장 서비스 신청하실 분들은 블로그에 참고하시던가 아니면 카톡으로 바로 문자 주시면 바로 안내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출장하실 분들, 출장 교체 하실 분들 참고하시구요. 연락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